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나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고맙다 인사 없는 고생은 피해가자. 60년생 쉽지 않던 기도가 현실이 되어준다. 72년생 허투루가 아닌 정성을 더해주자. 84년생 용기 없는 겁쟁이 눈밖에 날 수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환한 웃음으로 초조함을 감춰내자. 61년생 가장 낮은 자세로 인정받아내자. 73년생 미루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85년생 서툰 솜씨의 고칠점을 찾아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부진을 벗어내자. 62년생 땀으로 얻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 74년생 저울질이 아닌 시련에 옮겨가자. 86년생 종이 한 장 차이다. 각오를 다시 하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울지 않는 씩씩함 세상을 배워가자. 63년생 구름 타는 여유 기다림을 더해보자. 75년생 안심하지 않은 긴장을 가져보자. 87년생 앞만 보고 가자. 목표가 눈앞이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양보다 지리다 초라함을 이겨내자. 64년생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서보자. 76년생 거칠고 투박했던 방해를 넘어선다. 88년생 빈틈없는 마무리 뒷말을 없애준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눈높이를 낮춰야 진짜를 볼 수 있다. 65년생 천둥, 번개처럼 고민이 사라진다. 77년생 고맙고도 소중한 추억을 가져보자. 89년생 초대 없는 자리 이방인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아쉬움이 아닌 제자리를 찾아가자. 66년생 웃지 못하던 가난꽃을 피워준다. 78년생 얻을 게 없는 수고 이유를 가져보자. 90년생 경험하기 어려운 행복이 함께한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언제나 찾고 있던 기회를 잡아낸다. 67년생 눈빛 주고 싶은 사랑이 다가선다. 79년생 보릿고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91년생 위험한 호기심 세 살 버릇 여등 간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밖으로 할 수 없는 비밀을 가져보자. 68년생 쉽지 않던 도전 바늘 귀를 뚫어보자. 80년생 배짱 있는 장사 지갑을 살찌운다. 92년생 알려고 하지 말자 모르는 게 약이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때가 아니다. 내일을 약속해보자. 69년생 혼자가 아닌 어려움을 나눠보자. 81년생 미운 오리가 백조로 변할 수 있다. 93년생 재주가 아닌 땀으로 인정받아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나쁘지 않은 좋은 것만 봐야 한다. 70년생 눈물 앞에서도 냉정함을 가져보자. 82년생 주름 깊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보자. 94년생 낯선 자리에도 편안함을 가져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반가운 손님 지극정성을 보여주자. 71년생 관심과 사랑에 멋있게 보답하자. 83년생 물러서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자. 95년생 낯설지 않은 친절함 함께해야 한다. 50년생 몰아이가 60년생itt Australia 60년생 Horn